오늘은 어딥니까? 옥련역을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일단 출석 부르자. 김민정, 이생인, 어 직업생. 지금 왜 늦었었는데? 잘 안 오셨다고. 뭐하고 났어?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다. 나 오늘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랑. 화장실. 화장실. 내가 진짜 트렌디하지 못하고. 너네가 좀 엠지말프 용으로 마무리해주려네. 지우 언니. 그런지 말 좀 써야 돼. 그런지 말 좀 써야 돼. 그런지 말 좀 써야 돼. 아니요. 세게 하자. 이게 뭐야? 네, 나를 같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눈이 엘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대체 뭐야 세게야? 다 기억하자. 아, 아니요. 제가 트렌디한테는 아, 아니요. 이렇게 하면 저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같이 좀 데려다 볼까? 네, 네. 아, 이거 요즘 말이네. 이티브거에요 그냥. 그냥 얘꺼에요. 아, 그치. 진짜 한게 알려줄거야? 네, 진짜. 오케이, 진짜 한게 알려줄거야. 제가 약간 신날때 야호를 야르 이렇게 했어요. 뭐하는 자기를? 야르 이렇게 했어요. 야르. 야르. 아, 아니요. 왜 이렇게 리듬도 써줘야 돼? 네. 야르. 야르. 야르? 덤올아. 진짜. 제트랑은 될 일을 하자. 아, 여행타임. 왜 pink 저거? 왜意思. 아니, 저 안 하고 싶어요.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은석은 춤 한 번 추면 제트로 인정 야 스피커 스피커 제가 근데 진짜 너무 치워가지고 아까 여기 진짜 이거 우리 제가! 뭐 하고 싶은데? 챌린지 저랑 같이 한 번 춰볼까요? 저 진짜 안 춥지? 아 예수님 아 저 다 못 외웠는데 오케이 그냥 춥! 네 팔 알았어 Bus 좀부それでは 다시 으앙 너무 미안해서 못 해겠어요 괜찮아 할 수 있지? 곧이다 하나! 좋은 밤? 어어 좋은 밤 엔딩 프로다. 엔딩 프로지요? 아, 아이돌라. 한 번 씹어볼게요. 아, 오케이. 노래 컨셉마다 다른 거 알지? 섹시. 섹시. 그래도 한 2초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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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것도 한 번 이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귀여운 거. 저 빛나이 한 번. 한 번 해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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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보! 아우 여보 여기 와서 빨리 이거 좀 치워요! 이 정도. 아 잠깐. 무슨 역할이에요? 우동집 주인 아주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그래? 잘한다. 고마워 지리왕. 자 어디 있을까? 파이팅! 파이팅! 뒤에 박수! 공연여고 친구들이랑 제트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공연여고 친구들 인사해주세요. 안녕. 넌 원래 안 그랬잖아. 왜 이러는 거야. 1달 안 됐잖아. 1,2,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 안녕 고마워. 안녕 안녕. 우리 또 만나. 일찍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면 여고. 저희가asma님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노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시시작! 아, 끝나셨나요? 네, 그럼 저랑 사진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